여러 선수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 성주훈의 주장환장이 살짝 벗겨졌습니다. 자 프리킥 찬스 왼발로 원장을 올려주고 됐어요! 성주훈! 주장환장을 포점했던 성주훈 저 완장 안 맺으면 타임 맞을 수도 있었는데요. 좀 아쉽습니다. 완장매는거하고 타임매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? 그냥 아쉬워서 너무 아쉬워서요. 아 그런거에요? 성주 선수 공을 넣었으면 지금도 굉장히 타임 맞게 잘 들어갔는데 바운드되는 타이밍을 놓쳤어요. 여기서 바운드되면서 좀더 볼이 빨라졌거든요. 요런 부분을 좀 캐치를 못한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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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